안녕하세요. 에스테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밤하늘의 수로운 꿈 너와 나의 빛나는 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NCT DREAM의 마크입니다. 우선 5주년 축하드립니다. 저희 7 DREAM이 5살이 됐는데 5살 된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솔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드리고 싶고 감사함을 표현하자면 5주년을 시즈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함이 일단 제일 크더라고요. NCT DREAM의 마크로서 이렇게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욱 시즈니에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년도에 드림을 해서 5년이란 시간보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 그 시간동안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옆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쌍쌍 해줘서 우리가 5년동안 이렇게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께 계속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5년동안의 추억 소중히 간직했으면 좋겠고 저도 소중히 간직했을 테니까 앞으로의 추억도 함께 도화지에 그려서 나중에는 완성된 그림을 한번 만들어보자. 벌써 드림 5주년이나 됐는데 시간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5년동안 계속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저희의 성장 지켜봐주신 시즈니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추억과 좋은 경험들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앨범을 내기도 하고 드림쇼도 하고 또 더 드림쇼도 하고 굉장히 많은 추억들을 쌓았는데 또 5주년 하니까 아무래도 콘서트 때가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항상 시즈니분들 웃게 해드리고 싶었고 큰 힘이 되길 원했는데 꾸준히 우리 옆에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런 감사함에 큰 힘을 얻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 그리고 호환스 또 저희 칠들이네 드림파이브를 많이 보여드리게 되니까 앞으로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까지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주년이라고 하니까 일단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처음 무대를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떨리는데 팬분들이랑도 처음 만난 자리였고 우리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문문봉을 보는 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무대를 하는 내내 떨린 것 동시에 또 너무 신기했어요. 그랬던 우리랑 시즈니와 같이 마지막 수사랑들도 첫 일을 해보고 콘서트도 이제 해봤는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모든 게 5년이란 시간을 같이 해왔기에 우리가 서로서로가 더 하나가 된 기분으로 남은 시간들도 앞으로도 쭉쭉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추억을 쌓았고 이런 성장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약간 우리 CG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것도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무대가 저희 이제 첫 콘서트죠. 이제 CG 여러분들에게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와이어를 타면서 찍었었는데 젤이 섭고 우리 CG 여러분들도 그만큼 좋아해 주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때 정말 와이어 탄다고 멤버들과 되게 보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저희를 응원해 주신 우리 CG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NCT DREAMING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쁜 모습들, 멋있는 모습들 정말 많이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멋있고 이쁜 모습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또 10주년까지 쭉 한번 달려 가봅시다. 고마워요. 이런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색한데 1주년 된 것도 되게 뭔가 와 진짜 빨리 지나갔다 시간이 그랬었는데 벌써 5주년인 거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미친 듯이 떨리고 긴장되면서도 설렸던 그 엔카운트단 데뷔 무대를 했을 때 그 감정도 기억이 나고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2019년에는 황금사투도 해보고 또 2021년에는 밀리한 셀러가 돼있고 되게 신기하네요.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고 많은 걸 경험했지만 뭔가 앞으로의 좀 더 많은 걸 더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당연히 진짜 큰 정말 넓은 곳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고 무대를 많이 하고 싶다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더욱더 진짜 좋고 잘하는 모습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면서 더 더 좋은 곡으로 여러분은 만나고 할게요. 꼭 그렇게. 10주년까지 화이팅. 안녕.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일 감동받았던 순간은 더 드림쇼 때 공연 시작하기 전에 저희 딱 와이어 다 위에 올라가 있는데 딱 디어드림 틀었는데 노래 파트 모든 저기 있는 시즈니분들 다 디어드림을 따라 부른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여러분들 같이 저희 노래 부르는 거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더 콘서트도 너무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리고 콘서트 할 때도 계속 응원해주시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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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고 싶어요. 드림 모든 멤버들도 앞으로도 같이 재미있게 활동하고 행복하게 좋은 추억들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빨리 콘서트도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하고 모든 시즈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PS 땡땡. 그리고 멤버들한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5년 동안 정말 여러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여러 일을 우리 7명이서 함께 했기 때문에 더 값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드림의 에너지에는 일치 말되 성장하는 모습 많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5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해요. 앞으로도 화이팅!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요, 멤버들. 계속 봅시다. 앞으로도 계속 봅시다. 우리 멤버들도 너무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어요. 어색하니까요, 만나서 하면. 일단 너무너무 수고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고마운 멤버들 그리고 시니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해봐요. 안녕!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가장 친한 친구로서 큰 힘이 돼 주었다는 거에 너무너무 고맙고 엘찬이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테니까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많은 얘기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엔시티의 드림을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모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 팬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뭔가 우리 애기들, 우리 멤버들 애기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 내가 맏형이고 리더이긴 하지만 우리 애들한테도 배우는 게 되게 많고 그냥 이 분위기에서 얻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존재만으로도 되게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애기들 고맙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정말 좋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좋습니다 예예예 눈을 감아봐 선명하게 번지 말유 괜찮이 때문에 주가옵니다 오와 아름다웠다 여기를 물고 웃던 기억 오오오 오와 그가 무엇이 나한테 그날의 우리 오오오 예예 맘속에 다 깊이 간직할게 모두 너와 나의 빛나는 youth